자, 다음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옳게 판단한 내용 역시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옳게 판단한 내용을 골라라. 골라라, 골라라. 제 친구인 갑은 17세 고등학생입니다. 18세 미만이니까 연소근로자에 해당하죠. 본인 동의하의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네요. 방학이 끝나서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친구가 처음 고용될 때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기로 약속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근로자에게 이렇게 불리한 계약은 이거는 무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에게 위약금 매기고 이런 근로자에게 100% 불리한 이런 계약은 무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이다. 자, 갑이 주유소 사장과 맺은 근로계약 전체 내용이 무효이다. 전체 내용이 무효가 아니라 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 전체 내용이 아니라 위반한 부분.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즉, 위법한 내용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위법한 내용이 무효가 되는 거고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건 X. 주유소 사장은 갑의 임금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말도 안 되죠.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현금이나 통장 입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유소 사장은 갑의 부모 동의서와 연속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그 부모가 진짜 부모가 맞는지 뭘 또 확인해야 돼.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맞고요. 갑은 1일 법정 근로시간이 7시간이지만 주유소 사장과 합의하이 1시간 연장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최대 7시간까지 계약할 수 있지만 합의한다면 너무 바빠가지고 야, 지금 사장님이 어디 가야 돼가지고 1시간만 더 해줘라. 라고 하면 합의하이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ㄷ, ㄹ, 5번이 되겠습니다.